비트코인이 이제 응축됐던 힘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발산하는 시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볼펄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기에 좀 도움이 되는 구간들이 있죠. 비즈인같이 똑같은 위치와 있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보내주고 나면은 이게 한두 달이 있으면은 언제 또 여기 왔냐 할 정도로 다시 똑같은 위치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은 또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내거든요. 슈퍼코인이라고 쓰셨어요. 대체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이 커왔던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반년 동안 알트코인은 마이너스까지 받던 종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늘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어라.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익률은 알트코인 대비 좀 떨어질 수 있을지 한정 만약에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떤 해지, 해지의 목적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 방어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 드리는데 근데 완전히 금이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5% 떨어질 때 막 알트코인 20, 30%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은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은 때가 아닌 겁니다. 자본들이 앞서도 자본의 어떤 순환들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3월까지 급등했을 때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많이 올라갔고 AI 섹터라든지 몇몇 생태계 코인들은 굉장히 비트코인보다 월등한 퍼포먼스를 내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섹터들이나 특정한 네러티브를 가진 것들만 그렇게 올라갔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좀 지지부지난 모습들이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지금은 비트코인을 먼저 모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알트코인이 가더라도 과거처럼 우우죽순 아무거나 펌핑되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났을 수 있다. 이름 예쁜 거 사도 오르는 때는 아니다. 그때는 이제 확실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비싸게 가는 것 같아도 조금만 거시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반짝하고 그냥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최근에 좀 인기 있는 톰코인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코인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평가가 지금 현 시점에는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는 그런 코인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거나 막 그냥 던져서 해놓으면 알아서 가던 그런 시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름만이 들리는 거 이런 거 사는 때는 아니다. 지금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 시장에서는 약간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를 많이 들여다보면서 이름이 많이 들리는 것들 이런 거 있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크리프토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자가 많이 되는 게 이 커뮤니티 기반이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어느 때고. 근데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지속력이 있냐. 그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얘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 내러티브에 의해서 한 번 정도 점핑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한 번 펌핑하고 대략 꽂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옥석을 잘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에서 좀 소개해 드린 부분이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을 동시에 좀 고려할 수 있는 그 전략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 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 깨알같이 홍보를 해주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었긴 하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었다고 이제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월이 힘든 장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 이제 5월이 힘들다고 많이 이제 악마의 5월인데 5월은 잘 나갔어요. 오히려 6월 이제 소순이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고 옆 동네 이제 미국장 보면 거기는 이제 다 파란불을 켜면서 잘 나가는데 우리만 왜 이러냐? 이러면 약간 박탈감도 생기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혼조세를.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맥락입니다. 저희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과 동일하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올 초부터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어떤 부대낌은 사실은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서 거의 작년 말부터 해서죠. 거의 한 8개월 동안에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블러스였거든요. 4월 정도 빼고는 다 올랐던 것 같아요. 4월 정도 빼고는 다 올랐고 지금 이제 또 6월에 들어서 부대낌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든지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암호화폐는 좀 기대감이 특별하죠. 다른 자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해서 그런 시간의 힘든 즉 시간의 기다림을 감내하는 것도 투자의 되게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호기하고 나가면은 고래들의 의도대로 본인의 물량들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조정이 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구간에서나 그렇게 담거나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바이더 딥을 해야 되는 구간들 즉 저가 매수 구간에서 가져가야 되는 전략들과 그리고 어떤 추세적인 전환들을 바라볼 수 있는 돌파 매매 전략들은 좀 다른 사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이던스가 없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조금 오르면 또 사고 조금 내리면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커지는 거거든요. 무지성 투자하면 안 돼요? 내린다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갔을 때 대응을 하려면 현금을 갖다 투입해야 되는데 이 소중한 현금들을 갖다가 이 격전지 아무 의미 없는 격전지에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작 바이더 딥을 했는데 남의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돌파 매매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건 어떤 구간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유익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아무 때나 남은 물을 다 마셔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비유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뭐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깨알 비유가 진짜 일단은 좀 축적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가올 수 있는 긍정의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 같이 좀 위로의 시간을 갖는 그리고 좀 뭐랄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만 5천에서 6만 6천을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폭락으로 가질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폭락에 대한 기준들은 좀 다른데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너무 확정된 미래를 생각하세요. 어떤 미래들이 일정보험 확정된 미래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우상행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정된 미래라고. 그거는 거시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들이 얼마나 오를지는 다 미지의 영역이죠. 다만 여러 가지 관점들, 밸류에이션 모델들도 끌어와 보고 스톡트 플로우 모델, 플랜 B 같은 분들은 그런 것도 끌어와 보고 해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누군가는 10몇 억 간다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2, 3억 간다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거는 확정된 미래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달러의 약세들이나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 이런 것들도 다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인 어떤 변수들은 확정된 미래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롱 포지션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고려들이 계속 그걸 청산하죠. 계속 청산해서 유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또 연세 청산으로 가격이까지 내려갔다 다시 반등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간들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그늘 중앙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터몰더들 있죠. 단기 보유자들. 이 단기 보유자들은 이 시장의 어떤 시장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죠. 가격이 좀 오르니까 급하게 올라탔는데 들어오자마자 왜 하락해? 약간 이런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나 고모님 이런 분들. 그렇죠.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격이 본인이 산 구간 이 비용 구간보다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왜 떨어져 있는지 영문이 모르기 때문에 패닉셀링을 하게 되죠. 공포감이 나오니까요. 공포감이 나오니까 더 손해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패닉셀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구간들이 있느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온체인상에서 격전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구간들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가격이 상단에 있으면 분명히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뚫려버렸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밀린다. 밀린다. 전투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면 또 패닉셀링으로 물량을 던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확정된 어떤 시나리오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고 충분히 어떤 가격까지든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60K라고 하는 그 구간은 지켜낼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전제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기 전략들을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바이더집을 해야 되는 구간을 찾을 수도 있고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수익권이 더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본인이 봤을 때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부득불, 익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은 그 상황에서 중요한 구간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고 뚫어내고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은 아직은 긍정적인 쪽으로 유효하다. 네.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했던 것이 최근에 6월 2, 3주차 들어서 최근에 뉴스가 또 많이 나오는 게 시세, 코인마켓, 코인개코 이런 거래소 차트를 보면 횡보장이다, 조정장이다 계속 그런 그 수준의 그 가격대인데요. 전망치는 어마무시한 전망치의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긴 하더라고요. 하나 똑같은 부분들은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인가 그리고 거시경제를 필두로 해서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 것인가 그 구간들을 가지고 대부분은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계산법을 본인들이 투명하게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뭔가 많은 어떤 계산들을 통해서 집계를 한 것이고 대부분은 어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가이드로 삼을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를지 전혀 가이드가 없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버텨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기관들이 2024년 말에는 한 1억 5천 가고 2025년 상반기가 되면 한 2억 5천 3억 간다. 이런 가이드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기점들이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공감된 사실들.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에 대해서 저는 맹신하진 않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 구간을 떨어지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단기적인 것들이. 왜냐하면 그 가이드들이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움직이는 기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가이드로 삼을 만하다. 얘기가 약간 꼬였네. 괜찮습니다. 현재 말씀 주신 것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기준인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알트코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다른 계산인데 뒤에서 또 여쭤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스스로의 내러티브라든지 스토리라든지 현재 소송 걸려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 복잡한 게 많아서 요소들을 모두 넣다 보면 조금 설명할 게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게 비트코인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dca라고 하는 방법 있죠. 그걸 갖다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너무 무지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 dca라고 하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모은 거죠.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무지성 괜찮습니까? 그냥 주기적으로만 모아주면 되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절대로 그것들을 무지성이 아무렇게나 모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한 주기에 계속해서 모아주면 평균 단가를 잘 맞춰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원체인지표 같은 걸 좀 섞어가지고 만약에 굉장히 많은 딥들이 오면 내가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무지성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지성을 좀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좀 딥 구간들에서 유의미하게 더 물량을 넣으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이때 사야 될까요? 이때 팔아야 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하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민한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름이 된단 말이죠. 여름 되면 하반기에는 FOMC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패드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두 번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무부의 활동이 좀 더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래서 가을쯤에 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여름에 진입한다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중간에 뭐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투자자들이 좀 원칙을 세우고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거는 투자 성향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온체인 지표는 만능 지표가 아닌 거죠. 일정 부분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딥을 치고 나면 이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57K까지 떨어졌던 그 구간들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좀 바이더 딥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된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트코인을 샀을 때 혹은 비트코인을 샀을 때 충분히 더 떨어질 가능성들은 있지만 지금 정도 구간이면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 정도는 최소한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바닥에 좀 가까워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65K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65K 전후로 한 구간들이고 만약에 60K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은 늘 보유를 하셔야 되죠. 그걸 뭐 얼마를 남겨놔라 이런 것들은 본인이 현금 흐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마다 정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들어가는 전략들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돌파 매매 전략들을 통해서 내가 수익률은 좀 낮추더라도 미실현 손실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구간들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72K에 엄청나게 두껍게 계속해서 매도백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CBD 지표에서 봤을 때 파이어 타트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거래소들을 봐도 72K에서는 굉장히 많이 매도백들이 쳐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렇게 강건한 구간들을 한번 깨뜨리고 올라가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추세가 한번 뚫리고 나서 그 구간에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응축됐던 힘들을 다시 한 번 더 발산하는 시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돌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기에 좀 도움이 되는 구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구간이라고 딱 정할 필요는 없이 본인들이 어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기적인 건 어쩔 수 없이 차트나 온체인지표를 좀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 구간을 돌파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입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이 기회인 거고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조금 더 이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실 크리프트 투자자들 대부분이 증권시장에서 보통 투자 계좌 개설할 때 자기의 투자 성향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극단적 투자 성향 이런 거 체크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딥을 과하게 그러니까 아닌 구간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지는데 그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돈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트코인의 마이너스는요.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를 뚫고 지하 몇 층까지도 내려간다는 거를 반드시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에서 말씀드리는 건 늘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급등한다.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알트코인은 내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냥 내 게 아니고 아무리 올라가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자다 일어났는데 뛰었다. 그냥 보내줘야 된다. 보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지는 되게 많거든요. 보내주고 나면 이게 한두 달 있으면 언제 또 여기 왔냐 할 정도로 다시 똑같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귀신같이 똑같은 위치에 와 있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내 게 아닙니다. 이것만 유의해도 추격 매수하지 마라.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격 매수 만약에 추세 추정을 하겠다 그러면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추세 추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분은 추세 추정을 하시는 거 되게 좋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추격해서 따라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또 잘 팔지도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시면 왜 그게 어쩔 수 없냐. 이게 좀 말 좀 쉬워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때 손절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이득에도 이제 익절이나 손절을 못하시고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팔타이밍 못 잡고 그냥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선물거래지표냐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좀 과열됐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 장기적인 부분들에서 봐야 될 지표들이 좀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두셔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좋죠. 이런 거를 매일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디 봐야 됩니까? 저희 클리프 영구서를 보셔야 됩니다. 블록미디어에서 오셔서 자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블록미디어 자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중환 작가와 방송하면서 듣긴 건데 보통 기술적인 지표를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외부 환경이나 내러티브를 좀 더 많이 보시나요? 투자하실 때. 저는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 지표들을 많이 보죠. 온체인 지표를 제일 많이 보입니다. 지표주의자식은요? 네. 저는 좀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는데 펀더멘탈이 좋은 프로젝트가 결국은 좀 오래가게 됩니다. 처음에 좀 더디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서 저평가 기준을 또 말씀을 또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평가의 여부는 계속해서 바뀌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펌핑과 덤핑을 반복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고평가, 저평가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어떤 흐름들에서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여기가 고평가가 됐는지 저평가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가이드가 없는 거죠. 그냥 느낌상 뭔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 결국은 늘 실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더라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안에는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지표와 각종 지표들을 확인하셔야 되죠. 네. 각종 한 작가와 지표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그런 오늘 해설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요약해보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떤 자본시장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텔레그램이나 커뮤니티 보고 투자하지 마라. 뉴스 보고 투자하면 늦는다. 정확한 센티멘트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보고 투자해야 훨씬 정확도가 높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뉴스가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트위터에서 한 30분 전 올라왔어요. 아니면 3분 전 올라왔어요. 대박! 하고 가면 이미 가격은 천정부지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무조건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 이미 내부자들이 다 샀거든요. 이건 우리가 내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 반응해서 가면은 이미 한 템포가 무조건 늦어있어요. 그러면 그 뉴스를 갖다가 더 선정하려면은 이 시점보다 더 멀리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코인들이 한번 펌핑했던 적이 있죠. 이걸 갖다가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홍콩에서 웹3 페스티벌도 있고 그리고 홍콩 ETFs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국 이슈들이 한번 나오면서 한번쯤 펌핑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내러티브인데 펌핑을 크게 한번 하고 갔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력이 없는 거죠. 한번 팡 치고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근데 중국 코인들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보면은 펀더멘터리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중국의 이더리온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또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내거든요. 이게 펀더멘터리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한번 급등할 때는 내러티브를 보지만 지속력을 따질 때는 펀더멘터리 를 봐야 된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공부해라. 맞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부하실 때는 책도 슈퍼코인 투자지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이제 책 홍보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에 워낙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말씀해 주실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슈퍼코인 보통은 비트코인 검색어 잘 걸리려고 그런 식으로 쓰시는데 슈퍼코인이라고 쓰셨어요. 대체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좀 말씀드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